첫 번째 이슈입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게 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라는 게 있죠. 그런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한 회사에서 이 퇴사를 반복하면서 1억 원 가까이를 수령한 남성이 적발돼 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실업급여 꼼수 수령 사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건 좀 놀랐습니다. 20년간 1억 원 가까이 받아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말씀드린 대로 무려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입사, 퇴사를 반복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타간 실업급여가 무려 9,700만 원에 달하게 됐던 건데요. 일단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일단 4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는 기간에는 본인을 고용한 고용주와 짜고서 이렇게 실업급여를 수령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아니고 이렇게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반복수급이라고 해서요. 5년 동안 최소 3번 이상을 수급해가는 경우를 지칭을 하는데요. 다른 회사를 취업하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같은 회사에서 이처럼 입사, 퇴사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타간 사람들이 올 7월까지만 해도 1만 5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건 전체 반복수급자의 2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단 무분별한 반복수급이 취업을 늦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요. 정부에서는 횟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 등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그동안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이거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